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김에 여러분들 권영세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그 많은 여러분들 조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생 살아남은 그런 강북의 유일한 후보가 권영세 용산구 후보입니다. 이 권영세 후보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권영세 후보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습니다. 조작했지만 지난번 선거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몇백 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이긴 겁니다. 권영세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하려고 하면 현재보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 정도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다. 한 52대 48 정도로 만들게 되면 한 3, 4% 여러분들 투표율 객자로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수 여러분들 청들이 더 분발해 가지고 한 5% 정도까지 더 올려주게 되면 55대 45가정 당일 투표 득표율이 결정되게 되면 가볍게 9%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권영세 후보는 국민의힘의 에이스 가운데도 에이스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살아남은 거죠. 지난 선거에서도. 이번 선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많이 여러분 노력해야 될 것은 보수인 청 여러분들 국민들이 투표장을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방송을 편성해 가지고 오후에도 한 번 더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잘못하면 전멸할 것 같다.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신정식 씨는 수계표나 수검표나 같다고 하셨잖아요. 수검표나 수검표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사전 투표함이 도착되기 전에 다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지 불기를 돌리든 수검표를 하든 수계표를 하든 관계없이 다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율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박재범 씨 지금 공병호 tv에 지지하는 대권주자는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군번입니까 내가 야당을 안 치려고 하지만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뭡니까 지금 방송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공박사는 대권주자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수준 보면 아휴 정말 나 무슨 뜻인 걸 알겠어요 홍준표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홍준표 씨가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방송할 때만 하지 않습니까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씨 밖에 없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정치 논평을 소개하는 거다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 내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다고 세상이 뭐 다양하니까 이 권영세 후보는 당일 투표율이 51% 정도 나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영세 후보는 지난번에 본인들이 빼아프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한테는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두 장당 한 장을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두 장당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가상 시나리오니까 꼭 맞아 떨어지라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시면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 가정은 투표율이 65% 사전투표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남은 표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3.8%가 남은 겁니다 33.8% 가운데서 권영세가 51%를 얻어야 그래야 당선 안정권에 갈 수 있다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권영세 후보가 얼마나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는가 2020년 4.15 총선을 보시게 되면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사전투표율을 7.17% 부풀려 가지고 14,565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14,565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14,565표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 총선의 용산 결과입니다 14,565표를 더해 준 겁니다 실제로는 강태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8,436표인데 공짜표를 승관위가 14,565표를 더해 가지고 63,001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890표 차이로 여러분들 권영세 후보가 이긴 겁니다 실제로는 15,455표 차이로 이겼는데 권영세 후보가 15,455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를 14,565표를 승관위가 더해 줘 가지고 890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겁니다 14,565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권영세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하는 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서울에 15,000표씩 다 집어넣게 되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지상욱 후보가 그랬고 오세훈 후보가 그랬고 나경훈 후보가 그랬고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가 그랬고 다 15,000표씩 집어넣어가 다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최소 346만 표이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의 293만 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집어넣을 수 있는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 대패하기 직전인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국민이 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공짜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더불당이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지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용산구에서 4.15 총선 때 7.17%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표를 실제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9%였는데 54%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조작한 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익값 그로표 사전 빼기 당일이 뚱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조작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는 이런데 오른쪽인데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선관위 조작위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관위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보시면 분당의뢰 김은혜 후보 지금 조작되어 있는 상태가 47% 대 45%인 겁니다 경합지역인 거죠 보수청이 결집을 해가지고 2% 정도를 올려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를 올려야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득표를 최소 5% 정도는 더 올려야 100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존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100석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불당 중심으로 개헌 탄핵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53%를 당일 투표 득표를 얻어야 그래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상태는 패배입니다 왜? 표를 공짜표를 왕창 넣어줬습니까 만한 5천 표 이상을 집어넣어줬겠죠 그런데 여기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세 장당 한 장을 가장을 했지만 여기는 반드시 김은혜를 낙선시켜야겠다 그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수치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출기차게 사전투표를 외쳤고 그다음에 사건의 전무가 다 파악이 됐던 한 두 달 전부터는 계속해서 이러면 뭡니까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할 거니까 계속 사전투표자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지금 대패하기 직전인 겁니다 대표하기 직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위중함을 아시고 당일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표를 행사하셔야 개은 저지선을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조국이가 200석을 넘어가면 셀프 사명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명권 행사하겠죠 사명권 행사는 하겠습니까 조국시도 사명받아 다음에 대통령 나오려고 하겠죠 실제 투표자수는 여기 박재범 님이 물으셨는데 실제 투표자수는 측정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보시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만들어진 숫자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이 차이값이 큰 거를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의 투표 득표로 일치하는 상태로 0값으로 수렴 시키게 되면 이 수치를 만들어서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있죠 조작값을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거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자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가짜 사전투표자수니까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데 규칙을 사용했으니까 그 규칙을 찾아내면 진짜 사전투표자수를 복원할 수 있는 거죠 복구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